게임업계가 블록체인 NFT를 접목한 게임 개발에 일제히 나서고 있습니다. NFT 기술을 활용한 P2E라는 게임의 수익 모델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전문 인재 확보에 서둘러 나서고 있는데요. NC소프트, 넷마블, 카카오게임즈, 게임빌, 컴투스, 네오비즈 등 주요 게임사들은 올 3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NFT 게임에 진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. 이 가운데 블록체인 개인 부분에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위메이드 그리고 블록체인의 게임사 대전환을 위해서 선언했던 체질 개선이 나선 게임빌과 컴투스는 이미 블록체인 개발자 등 관련 인력을 확보해서 조직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.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위메이드는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. 위메이드 다음으로는 가장 구체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게임빌과 컴투스인데 이 밖에도 네오비즈와 블록체인 전문자 회사 네오플라이 등도 블록체인 관련 인력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. 게임업계의 이 같은 행보는 블록체인 개발자가 게임의 개발자와는 다른데다가 또 블록체인 산업의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개발자와 인력들이 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인력의 충원에 업계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